아마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즐거움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번은 돈을 모아가지고 시내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리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버스를 타면 이렇게 서울역을 돌아서 서울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는 버스였습니다 친구랑 같이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서 탔던 자리에 다시 내렸죠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든 세계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가 창경원이야 저기가 서울역 남대문 그러면서 한 바퀴를 빽 돌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경기도 광릉 정도로 소풍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시내버스를 대절해서 그 안에 타고 광릉을 향해서 한참 가는데 너무나 세상이 신기한 겁니다 아주 주변에 아람들이 나무들이 가득 차고 아주 넓은 시내물이 펼쳐지고 너무나 주변의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죠 끝없이 노래를 이어가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쾌지나 칭칭을 불렀습니다 쾌지나 칭칭이 가사가 많겠지만 하늘에는 별도 많소 쾌지나 칭칭 나네 시내가에는 자갈도 많소 쾌지나 칭칭 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나머지 모든 아이들이 후렴을 따라 부르면서 아주 신나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장례식 때 부르는 상요 노래, 상요 소리 요즘은 듣기가 힘들지만 상요 소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여 뭐 이렇게 쫙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상여지나는 것을 직접 보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마 상여지나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의 바지에 조금 자라고 나서는 상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상여행들이 논뚝길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여 뒤를 따라서 유족들이 막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때 그 풍경이 아주 이 뇌리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 살던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장례식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소꿉놀이를 하는 거죠 아이들 놀이라는 게 어른들 흉내 내는 건데 아마 그 놀이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한쪽 아이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면 다른 쪽 아이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진짜 장례식을 거행하듯이 그렇게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조금 지루해지면 이번에는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한쪽에서 막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 아이들이 막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신랑을 하고 어떤 아이는 신부를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놀이에서 판을 깨는 아이들이 있죠 전혀 맞장구를 치지를 않습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피리를 보는데 그냥 멀뚱 멀뚱 쳐다보는 겁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곡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판이 깨지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 살던 당시에 시대 분위기가 마치 그와 같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흠과 같도다 꼭 판을 깨는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대조적인 삶을 살았죠 세례요한은 이 세상을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금역 고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독특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저 사람 귀신들이었구만 미친 게 분명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밑바닥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먹보, 술꾼, 세리와 재인의 친구 그런 식으로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마음을 열지를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주로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바리세인과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요즘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더라도 때로 혼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분위기죠 친구를 옆에 놔두고도 그냥 스마트폰 게임을 합니다 친구하고 대화하고 놀이를 즐기기보다 그냥 혼자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지하철을 타도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요 식당에서 혼술, 혼밥을 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면 거의 1인용 테이블이 없는 식당이 없습니다 혼자 와서 편하게 드시고 가라고 1인용 테이블을 마련합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현상을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고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퍼트넘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나 혼자 볼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 미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 사회가 지난 1세기 동안 어떻게 변했는가 면밀하게 관찰하고 나홀로 볼링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제목이 재미있죠 제목을 저렇게 붙이게 된 계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장기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장기를 기증해 줬겠죠 그래서 수술을 잘 마셨는데 도대체 누가 장기를 기증해 줬을까 참 어려운 일인데 알고 보니까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도 한 서른 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는가 아주 오래전에 두 사람이 같은 볼링장을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서 팀을 꾸려서 같이 볼링을 친 적이 있거든요 단지 그 인연 때문에 자기의 장기까지도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걸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볼링장에 가도 전부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볼링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된 것을 연구하면서 책 제목을 나 홀로 볼링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볼링만 혼자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와 학교 활동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정치 참여 정도 투표율도 엄청 낮아지고 시민단체, 전문직단체, 노동조합, 취미단체, 지역공동체, 종교단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공동체 활동의 참여도가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거의 해체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느낀 것은 이게 사회적 자본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관계가 깨져나가고 공동체가 붕괴되어 갑니다 여러분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협력하는 분위기 이게 한 사회를 지탱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도 없고 보험에 들지도 않고 자본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수십 명이 있다면 그게 아주 든든한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믿을 만한 친구가 없고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가 불안하다면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사회에서 누가 혹시 나를 사기치지 않을까 도둑놈이 오지나 않을까 훔쳐가지나 않을까 의심하고 경계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그 사회가 무너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줄어들수록 그 사회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건강도 상하고 경제활동도 쇠퇴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교육과 학력 수준도 낮아집니다 민주주의도 물론 퇴조하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회로 변모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여튼 관건은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져나가면 사회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관계 전체가 두루두루 원만하고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회 전체도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경제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모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 불신하고 배척하고 제각기 떨어져서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더할 수 없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극히 극단적인 나 홀로의 삶을 추구했고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실추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보기에는 세례요한도 별것 아니고 예수님도 별것 아니고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를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관계를 멀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했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정말 강박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도 깨닫지를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무식하고 베드로처럼 어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사회적 관계에 달려있고 특별히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서도 조금 역설적인 내용에 담겨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멍해를 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부담 안 지우고 편하게 안식만 주겠다고 하며 쉽게 받아들이겠는데 또 멍해를 메라고 하니까 어떻게 멍해를 메면서 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멍해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멍해를 메면 옴짝달싹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멍해를 메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해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멍해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지구가 되는 세상의 멍해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에 멍해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율법 속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과 명령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시금 해석해가지고 아주 율법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해를 메워주고 이대로 살아가라고 부과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메워주는 거니까 참 좋은 건 줄 알고 이 멍해를 메고 율법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짐이 많아지고 문제가 더 꼬여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세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부과한 거예요 형식적인 부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리세인들은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러고서도 손가락 하나도 깎아가지를 않습니다 남들에게만 아주 율법의 과중한 멍해를 짊어지요 이게 대부분의 민중들에게는 정말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죽을 똥 살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멍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마태호공에서 보면 5장 이하의 산상수원의 말씀으로부터 율법을 전부 다 새롭게 해석합니다 바리세인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병든자들 불가족 천민들은 이렇게 대해야 된다 온갖 금지 규정들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새롭게 해석합니다 안식일법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날 병든자 고쳐주시고요 귀신들 이제 내어줬고요 접촉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접촉하시고요 아주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새로운 멍해들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 몸에 맡게끔 멍해의 크기를 조정해서 누구나 쉽게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멍해는 쉬운 거야 짐도 아주 가벼운 거야 누구나 다 질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이하시고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더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짐을 지라고만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멍해를 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멍해 중에는 저렇게 결이 쏘아지는 멍해가 있잖아요 소 두 마리가 멍해 하나를 같이 짊어지고 끄는 멍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리키는 멍해는 저런 멍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쪽의 자리를 잡고 다른 쪽의 빈자리를 너희가 들어와서 함께 매자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옆에 와서 자리만 채워라 옆에 와서 멍해를 같이 밀자 우리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옆에 빈자리로 와서 같이 멍해를 밀고 가면 다 알려줄 테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져주실 테니까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따라가자고 촉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멍해는 쉽고 짐은 가볍고 다른 이 세상의 멍해와 다르게 누구나 쉴 수 있는 그래서 멍해를 지고 가면서도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멍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해를 미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멍해를 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멍해는 절대 우리 목에서 떨어지거나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관계의 끈이 너무나 공고해서 어느 무엇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주님의 멍해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멍해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멍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멍해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가끔 레이크리에이션 할 때 2인 3족 게임을 하기도 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발 하나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목표물을 돌아오는 게임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하다 보면 서로 호흡이 안 맞아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하다 보면 하나둘 하나둘 하면서 박자를 맞춰서 익숙하게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2인 3족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목적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아주 어려운 박해와 혼란이 닥칠 수도 있다 각오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는 게 정말 힘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일체의 고난을 다 없애주겠다 어깨의 짐을 다 내려주겠다 멍해를 벗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멍해도 있고 짐도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법문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모든 세상 짐 내려놓고 다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될 짐이 있고 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꾸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의 짐이 있죠 아내의 짐이 있죠 가장의 짐이 있죠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그 공부의 무게가 큽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행에 대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의 위기적 상황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사회에서 또 감당해야만 할 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더 힘들고 고달픈 짐을 져야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지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소홀하게 질 수 있고 멍해를 지면서도 끌고 가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망의 고통과 같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해를 메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침에 농부가 일어나면 소를 끌고 멍해를 씌우고 밭을 갈기 위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멍해를 지고 다닙니다 회사에서도 주님과 더불어서 멍해를 지고 회사 일을 수행할 때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인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함께 따라갑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멍해를 메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힘들게 멍해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 주님의 멍해를 질 때 그 성격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가치가 격상됩니다 일이 힘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멍해를 함께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힘들 때 다독거려주시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아파할 때 함께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해를 지고 가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인간관계를 갈라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하게 하고요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나 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다들 위기에 처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나 홀로 볼링을 하듯이 나 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멍해를 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멍해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줄 아도 그 멍해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해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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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